나는 여자를 밝히는 편이다! 삐다! 안 밝힌다! 뇌어로란 안녕하십니까 인기 맨 미키! 꽈란 서희입니다! 자기소개 해주세요! 여기! 아 좋습니다. 자기소개! 하실 거면 하시고 마실 거면 마세요! 안 해! 안 한다고! 아! 제발 자기소개 해주세요! 저번에 봐봐! 제발! 제발 자기소개 해주세요! 간다! 간다! 오늘의 컨텐츠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.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진실테스트! 본인은 평소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? 거짓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되게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? 응! 악의적인 거짓말은 뭐 없지? 어 선의의 거짓말! 그렇지 선의의 거짓말은 좀 있고 음... 남자가 오래 사귀다 보면 내가 이뻐, 김태희가 이뻐 그랬을 때 아니 자기가 이쁘지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한다라는 거죠? 그럼 다윈이 한다는 말! 답답한 거고 어! 단양 박재범은? 저도 뭐 착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어... 그러면 얼마나... 아니 이거 왜 나한테 말해야 돼? 아니 여기 되고 여기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! 평소가 이게 누가 정해놓고 하는 거? 사장님 부처 할래야 아니면... 니는 안 와! 나는 나중에 하죠! MC가 먼저 하는 경우가 누가 있어요? 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누가? 질문은 니가 알아서 하죠? 네! 정확하게? 아니 아니 뭐! 답변으로! 뭐 낼 거예요? 나? 네! 주먹! 주먹! 자 주먹을 진짜 낼지 안 낼지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내실 거예요? 아니 뭔 소리야! 하하하하! 손을 한 번만! 아니 왜! 아니 왜! 이게 진짜 일리 없어! 아니 근데 왜 나를... 얘는 아무거나 그러나 그랬는데 형은 주먹이라네요!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! 허락드려요! 하하하하! 근데 손님이 내가 그냥 해야 되네! 그래! 하하하하! 자! 주먹을 낸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... 아니 잠깐만 있어봐! 네! 자 주먹을... 자 주먹을... 자 주먹을 낸다고 했습니다! 하하하하! 자 주먹이... 내는 게 그게 거짓말일지 아닐지... 가도록 하겠습니다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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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! 안 왔어! 어 그럼 그게 진짜로 하는거죠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아 지금 질문을 해야죠! 어? 질문을! 지금 주먹을 내가 낸다 안 된다를 진실로 한 거야! 어! 내가 낸다고! 어! 진짜 형은 주먹을 낼 생각이었네! 자 그럼 너는 밥 부질로 하면 이기는 거네! 자 안 남아진다! 가위가위보! 하하하하하하! 하하하하하하!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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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자는거지 지금?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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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요즘에... 단양 박재범이 치고 올라오는게 약간 거슬린다! 하하하하! 아 전혀 안 거슬린다! 진출하고 그런건 없다!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진실임이야! 울릴 일이 없지! 하하하하! 이거 켰을 때 질문을 해야하는거지? 어? 아니... 지금 마치 뭘... 뭘 또 오실라고... 자 그럼... 이게... 아니 까불지 말고! 저 이제 저쪽 물어봐 자 단양박지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요즘에 내가 인기가 올라오니까 단양띠리띠리 사장님이 나를 은근히 누르는 게 느껴진다? 안 느껴진다? 아 그런 건 없어? 알겠습니다 전혀? 어 전혀? 사장님은 이거 은근히 저게 오네 음악이 틀린데 이거 오 아무 이상이 없어? 진실 진실 진실이 나오네 진실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적혔어? 진실 이게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솔직히 나는 미키 강수보다 내가 훨씬 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니 네가 잘생겼어 난 못생겼다고 생각해 난 못생겼네 뭐 원래 음 이게 왜 계속 이렇게만 나오지? 한 번은 저게 나올 때가 됐는데 어? 어? 아니 진실한 사람 진실 게임이라며 왜 뭐 여기 본작 해놨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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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 아니 원래 나오는 거지 뭐 대구 대구 응 야 이게 이렇게까지 이게 왜 계속 진실만 나오지? 신기하네 예 예 나는 여자 만날 때 여자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미키 강수TV 나온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자를 꼬셔본 적이 있다 아 제가요? 아유 없죠 그런 적은 없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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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기가 왔어 안 왔어? 안 왔어 이게 뭐 잘못됐나? 자 그럼 제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주세요 오 오 음 자 3초만에 질문이 생각 안 나면 띠리띠리 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예 놀릴 때 예 촬영하는 거 보다 예 이제 촬영에 담으라고 하는 거 보다 예 진심으로 나를 진짜 막 놀려 먹으려고 놀린다 아유 아유 저는 컨텐츠를 위해서 카메라 했을 때만 형한테 까불지 근데 진심으로 놀리는 게 아니라고요? 아니죠 그냥 구독자분들이 내가 볼 땐 아주 그냥 재미삼아서 막 놀리는 때 아니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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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되죠? 어? 아 이거 개개가 이상하나 개개가 이상하나? 아니 아니 자 사실 내가 미키 강수보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이래지? 나는 여자를 밝히는 편이다 아니 오 아니 손은 안 돼서 그런가 이렇게 안 돼서 그런가? 어디 어디? 손 댔잖아. 아니 잠깐만요. 아니 진실 나왔네. 아니 그니까요. 아니 손 댔잖아. 아니 위에. 아니 왜? 아니 왜? 뭘 왜 이래 진실이지? 잘못 사갖고 왔겠지. 프로그램이 진실로만 된 걸. 훈훈한 그림이라서 좋긴 한데. 여기 언제 온지를 받고 끼워봐야 뭐하냐고. 자 나는 여자를 밝히는 편이다 안 밝히는 편이다. 안 밝힌다. 이게 맛있다 그냥. 왜 왜 왜? 이 기계가. 진짜 기계. 야 개꼬리에서 사지 말라고 이런 거. 하하. 나는 걱정이란 내가. 하하하. 하하하. 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진짜. 저런 가정에서 한다고 해야 되는 거야. 아까 던진 게 약간 충격이 돼가지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진짜 왔다고? 왔어요. 하하하. 내가 빵 그려서 그래. 하하하하. 아 정기가 왔다니까. 아니라고. 하하하하. 내가 빵그릇이 그런 건 아니예요. 정기가 진실이 왔다니까. 다 시작했어. 아 진짜로! 정기 형 의지리로 왔다니까, 여기 여기? 자, 다시 그럼 똑같은 질문 다시 해볼게. 자, 나는 여자를 밝히는 편이다. 진짜. 안 밝힌다. 이건 진실이야. 자, 나는 여자를 밝히는 편이다. 안 밝힌다. 안 밝힌다. 안 밝힌다. 오케이. 아니 왜 자꾸 눌러! 이 순간에 쏘았어. 이 순간에 쏘았어. 아, 오늘 진짜 오늘. 이게 떨어지면서 바뀌었어. 또 바뀌었어. 떨어지면서 바뀌었어. 떨어지면서 바뀌었어. 얼마 됐다고? 1년 남았죠. 1년 남았다. 나는 1년 안에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다. 잠자리요? 어. 잠자리. 잠자리. 아니 없다. 오케이. 진실. 진실이겠지. 계속 아닌데. 아까 안 오는 거야. 계속 오는 거야. 계속 오는 거야. 자, 요즘 단양 박재범이 인기가 올라오는 게 지금 거슬린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오케이. 이제 중간에서 온다니까 계속. 야, 여기다가 계속 오네. 중간에서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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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에서만. 네, 해봐. 잘해. 뭐야 이거. 자, 이상으로 오늘의 컴퓨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과아. 후. 야. 안녕하세요. 미키란톤 조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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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